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의 오늘 특별히 내용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가 들어가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역사적인 전통과 또 하나님의 개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은 크게 3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로는 굉장히 구성이 간단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열두 개의 나는 뭐뭐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 중에서 적어도 여섯 개 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부분은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3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고백의 전통 가운데 성 3위 하나님에 대한 3위일체의 신앙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3위일체라고 하는 거, 트레니티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3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교리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고 또 예수님이 따로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본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계시죠 그리고 뭐가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옵니까? 성령께서 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나와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삼신이냐? 신이 세 분이냐? 그런데 성경에는 또 예수님이 이 세 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의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 한 분 아니냐? 맞죠?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복수형이거든요 그게 왜 복수형인가? 사실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분이 복수의 단어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사미 하나님을 개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사야 선제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천사들이 이제 화답하면서 부르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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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의 그 거룩에 대한 그런 찬양의 내용이라든지 또 민수기에 보면은 그 아론의 대제사장적인 그런 축도문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도 그 세 번 나온단 말입니다 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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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면서 분명히 다른 인격으로 계신 분이 하나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를 붙인 게 그냥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해내기 시작하면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하시고 또 주님께서도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시니까 이걸 그냥 다른 세 분의 인격과 위격과 또 같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붙여보니까 교리가 그냥 삼위일체 교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의 구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전능하신 게 먼저 나오고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지칭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또 뒤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합해서 존재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각자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속에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연합된 마음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도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특성들이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 창세기를 열 때에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창세기 모든 세상 우주 만물과 또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국기 6장 23절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잖아요 이 다섯 개의 책 모세 5경 중에서 출애국 사건은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정의 내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 이름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나와있는 4대 족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해 주셨어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이름을 아는 단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그런 이름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 고백이 이 신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세번역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에 나와있는 사도신경을 보시면요 사도신경을 최근에 번역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먼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분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이름 여호와 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만 그 이름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진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합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하고 이제 같은 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여섯 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잊고 우리에게 게시된 말씀 자체이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초반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완전한 사람이신가 예수님은 그냥 제 3의 부류 반 인간 반 하나님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 하여튼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겠는가 또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이 정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신 건가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이제 살아난 걸로 그렇게 별별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특별히 심판의 주님으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총체적인 복음을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죄 지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함께 볼 때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좀 고백하실 때에 인지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원래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세번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번역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냥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전 번역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그 외아들부터 나옵니다 외아들 그러면 좀 번역이 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독생자 그래야지 한 아들 이렇게 되는데 외아들 그러면 딸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번역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원어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적인 부분이 예수에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왕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하는 이 신성의 호칭이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예수 나사렛 예수 어떤 역사제 그 실전적인 나사렛 예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거죠 완전한 구원자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왕이 되신 만왕의 주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넘어서 뒤에는 God's only son, 독생자, our lord라고 나와 있죠 이 lord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70인 번역에는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여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감히 부르질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번역을 헬라어로 구약과 신약을 번역했던 70인 역에서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통칭하는 단어들을 주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 중에 사람 이름이 두 명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의미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개시하실 때 믿음으로 순정으로 반응했던 여인이죠 그렇죠? 반면에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주관자를 대변한단 말이에요 사탄나라의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개시하실 때에 마리아는 믿는 자의 번호로 빌라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세상 주관자들을 대편하는 그런 번호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육신하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도 하고요 또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냐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에서부터 예외된 사람이고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지금 들어있는 부분이 성룡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생에 관한 이 고백 속에 놀라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그런 신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 속에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다음 고백에 나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원래 죄의 싹스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렇죠? 아담은 죄를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원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죄 없는 자신의 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죄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가셨는데 고린도 후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백 속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He had no sin to be sin for us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는데 죄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까 빌라도가 대변하고 있었던 세상 주관자 사단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2정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한다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의 죄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사단의 이런 권세 사단의 이런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시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없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He descended to the dead라고 하는 공인 문서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는 부분 왜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어차피 장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했는데 또 음부까지 내려갔다 이 표현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 속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He descended to the d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은 He descended 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번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수올 그리고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신실하게 믿는 자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 의롭지 못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든 불이한 자든 일단 죽으면 가는 곳을 수올이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 지옥이라고 하는 게했나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은 이 불이한 자들이 가는 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 descend to the hell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일단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자들이 가는 곳 그것을 음부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도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죽으셨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음부의 세계, 죽음의 세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의 죽음이 있으셨으나 영은 아직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옥이 수올 또는 하데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서 뭘 했다고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설교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preach 뭘 설교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의 문제는 끝났고 사단의 권세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이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셨고요 20절이에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성경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주구심 그리고 음부의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빌리뽀소 2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음부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하늘, 땅, 땅 아래 영역까지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사망의 영역까지 음부의 세계의 영역까지도 주님께서 통치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고백하실 때 그것도 있다 생각하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사실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요 죄와 사망과 이 지옥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세계가 펼쳐졌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지옥 때문에 우리가 이 억압받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승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선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오르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상상하고 믿으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땅 아래의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삼중직을 감당하셨는데 여전히 거기서도 삼중직을 담당하세요 이 삼중직은 뭐냐면 선지자의 직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고요 또 마지막은 왕의 직무를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요? 기다려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지 아니면 불순종할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는 게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빨리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원수들이 발등상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 빌리포서 고백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반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선포됐어요 지금 주님의 재림까지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공생의 동안에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역할 중에 깨어진 인간관계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드려야 될 희생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무 말고 또 주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직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예요 그게 무슨 직무입니까? 중보입니다 중보자로서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시대에 히브리스 7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미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 intercede, 중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권세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왕으로서의 주님이시죠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속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해보면 공생의 기간 때 왕 대우받으면서 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주님께서는 참된 왕으로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왕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빌리포스 고백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 왕권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왕국입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나라 속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 이 신앙 고백 앞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을 믿사우며 지금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행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저기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성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모든 게 뭐하기 위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돕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성령을 믿사우며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이 뭔지 보세요 거룩한 공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게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문자 C, 보편적인 거룩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통 속에 교회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하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 뭘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나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속에 얼마나 많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과 실망하는 마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 교회가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쉽게 합니까? 사도신경에서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믿음에 걸맞는 삶을 향해서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령을 믿습니다에 대한 부연 설명의 내용들 중에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들의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통하는 것에 대한 믿음도 우리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공동체의 이 성도의 교제가 깨져갈 때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속에 우리의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참된 교통, 교제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 신족 가운데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saint,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사도 신조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에베소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요 하나되게 하는 거예요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뭘 고백해요? 죄를 사회해 주시는 것과 우리 매주 이 고백해요 우리 저기 세번역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는요 용납과 용서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을 때 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내용을 보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했다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죄사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속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We demonstrate that we have received forgiveness by becoming forgivers ourselves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성경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마지막 부분이죠 몸이 다스 사는 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 부활한 몸을 갖고 첫 열매로서 오셨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도 있고 복음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 아들, 엘리아, 엘리사 둘 다 죽은 사람 살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세 명이 있죠 누굽니까?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 살리잖아요 또 사도행전에 베드로도 죽은 자 살리죠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를 살리고요 또 사도바울은 누구를 또 살려요? 설교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유두고를 살리잖아요 그런데 부활체는 아니에요 그냥 다시 살아났는데 좀 있다가 다시 죽었으니까 부활체는 틀립니다 부활체에 대한 그림을 신학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요 어떨 때는 다메석 도상에 나타나시고요 어떨 때는 제재들 앞에 그냥 나타나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요 이 부활체는요 공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쉽게 벽 뚫고 다니고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타나시는 그런 부활체예요 또 이 부활체는요 생선과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감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땅의 몸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체를 믿는다는 이 고백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신 그 부활체를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제대로 하면은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기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마음 속에 잠깐 고난받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어떡하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제가 내용을 정리 드렸는데요 우리의 도전은 이겁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나는 삶의 고백을 살고 있는가 그겁니다 제가 신학교 저희 아주사에 다닐 때요 교수님이 수업시간 시작할 때마다 늘 칠판에 적는 게 있어요 theory를 적고 practice를 적고요 그리고 화살표 하나는 올라가는 거 하나는 내려가는 걸 그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론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거를 보면 이론이 내 삶에 맞추든지 아니면 내 삶을 이론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거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요 내가 theory, 이론적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내 삶에서는 그거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마치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매주 드리는 이 고백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고백이 일치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어떤 하나님 믿고 있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있니? 나 전등한 하나님이야 나 세상 만물 창조할 때 내가 그거 했어 내가 세상에 의미를 둔 자야 그리고 나는 네가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린 그거 믿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혹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만앙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신대요 그 주님 믿는 여러분 저 어떤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 제목 올리면서 그 주님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거룩하게 하세요 주님의 한 몸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도 가운데 참된 교제를 찾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신앙이 강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다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반응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는다고 고백해요 죄사함 믿는다고 고백해요 거룩한 교회 믿는다고 고백하고요 성도의 교통하신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사모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있을 것 혹시 영원한 것보다 더 크게 찾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 믿을래요 나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믿겠습니다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반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맘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원하신 그 나라 완성하기 위해 오실 주님이신데 주님 나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제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거룩하게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성도의 교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고백할 때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 다시 살 것 소망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성사미일체 하나님께 사도신경의 고백을 담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믿는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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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